아무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드리미입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아무위 브랜드 센터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바로 저 브랜드가 아무위에서 가장 핫한 베스트 상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판매의 상품들이 보이시죠? 네, 각 분야별 베스트 판매 제품들입니다. 이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상품이 있으신가요? 그럼 마이크가 보이면 제품명을 말씀해주세요. 글리스터 치약 글리스터 치약 작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프라그루제거는 물론 이를 희게 유지하는 사벌한 효과를 가진 글리스터 치약을 소개합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고객님께서 궁금하셨던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위치로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 수 있답니다. 원하시는 편의를 살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 곳으로 제가 길을 안내해드릴게요.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은 이곳이 촬영 중입니다. 지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부착했습니다. 글리스터 치약은 오른쪽 선반에 있답니다. 원하시는 상품 안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무의 브랜드 세이더를 신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드리미는 학습 중에 있는데요. LBC 시설 위치 안내와 FAQ 질문 중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선택해 주세요. 아하, 위치가 궁금하시군요. 위치 안내를 원하는 장치를 설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확인하실 위치까지 길 안내를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면을 선택해 주세요. 지도를 보며 상담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며 상담을 드릴게요. 화면에 지도가 잘 보이시죠? 현 위치가 지금 계신 곳이에요. 노란선을 따라가시면 화장실에 도착한답니다. 노란선은 잘 보고 따라가 주세요. 기억하세요. 노란선이에요. 아하,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뭔지 알고 싶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건 또 제가 전문이랍니다. 궁금하신 질문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나 그가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ABO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BO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아하, 제가 쏟아쏟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암의 ABO 가입을 위해서는 등록된 ABO의 후원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WWW.ADMKOREA.CO.kr에서 가입할 수 있네요. 간편선물 처리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편선물을 받으셨나요? 제품도 가져오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간편선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주문 번호가 담겨있는 바코드를 스케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강남구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하늘을 따고 너를 좋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